어렵다. 잘 알아. 이게 왜 어렵나요? 무조건 이건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과의 씬이 더 쉽지 않을까요? 나는 반대야. 나는 좋아하고 하는 사람을 하기 더 어려워. 그러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 싫어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는 궁금해. 궁금해.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평생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키스신이 됐어. 그런데 앞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키스신이 안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이 앞으로 살면서 싫어하는 사람하고 언제 키스해 보겠냐. 그런데 형 싫어하는데, 마음은 싫어하는데 몸은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은 싫어하는데 몸은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저기 사형님. 네? 이따 질문 시간 드릴게요. 알았어요. 갑자기 발언해 주시면 저기요. 아니, 캠핑장 이거 빌려줬다고 되게 부르시고 싶어. 아니, 형이 키스 얘기 나오니까 왜 일어나서 이렇게 죽는 거야 아니고. 내 얘기가 지금 잘못 전달된 거야. 잘못 전달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그런데 연기는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맞, 맞아요. 오, 역시. 그런데 연기는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맞, 맞아요. 오, 역시. 역시. 야, 이게 같은 배우거든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 같은 배우인데 철학이 달라요. 철학이 달라요. 아, 잠깐만. 키스 많이 해봤어. 아니요. 키스 많이 해봤어. 아니요. 키스 많이 해봤어. 네가 많이 해봤어? 내가 많이 해봤어? 아이고, 유치하게는 진짜. 죄송한데 오늘도 끝나서 제가 키스 약속이 있습니다. 보통 무슨 약속이야, 그냥. 키스 약속이 있어, 지금. 어떤 게 납니까, 우리 민경훈 씨? 혹시 키스 신 한 번 해본 적 있나요? 어, 저도 해봤나? 어, 있어요. 뮤직비디오 할 때 해봤어요. 아, 뮤비 할 때? 옛날에? 아! 옛날에? 이 세상이 그대를 다시 내게 준다면 아름다운 이곳에서 우리 사랑해요. 한 번 해봤는데 기억에 많이 남아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한 번 그런 게 있으니까 많이 남아 있어요. 아니, 그럼 호상 형님은 키스 신이 지금까지? 공연에서는 몇 번 있었고요. 오히려 공연에서 많았고. 연극에서? 네. 우와, 연극에서 키스 신은 매일 하네요? 그렇죠. 매일 공연이면 매일 하는 건가? 그렇죠. 우와, 부럽다. 그것 때문에 연극하신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몰라봤네. 나보다도 많이. 네. 하나. 네가. 너는 또 피해자. 따라가자. 무엇인가요? 네. 어, 네가.